얼마나 좋겠니 나 흐릴 때 희망은 대통령 그래 얼마나 좋겠니 학교 때는 나의 꿈이 장군이었지 그래 얼마나 멋지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회사의 부장님이 제일 부러워 언제쯤일까 부장님 소리를 들어볼 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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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흐릴 때 달걀 귀신이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학교 때는 성적표가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괴로웠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너무 무서워 얼마나 좁겠니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좋겠니 나흘일 때 희망은 대통령 그래 얼마나 좋겠니 학교 때는 나의 꿈이 장군이었지 그래 얼마나 놀러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회사의 부장님이 제일 부러워 언제쯤일까 부장님 소리를 들어볼 날이 나흘일 때 희망은 대통령 나흘일 때 달걀 귀신이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학교 때는 성적표가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괴로웠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얼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 마누라가 administered 왔어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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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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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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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라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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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학교 때는 나의 꿈이 장군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회사의 부장님이 제일 부러워 언제쯤일까 부장님 소리를 들어볼 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은일 때 달걀귀신이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학교 때는 성적표가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괴로웠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날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안녕하세요 30년 역사와 전통의 태성음반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대 최고의 녹음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명 가수들을 취입시키고 대출한 권실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참신하고 노래 잘하는 신인가수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태성음반주식회사에서는 유튜브에 태성음반 공식 계정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태성음반주식회사를 믿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가수 여러분들과 가요계 종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성음반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민태성 올림 allowing 아멘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